경기도 의정부 입성마을에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이곳에서 지역의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재능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훈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입성마을 벚꽃길입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주체로 마을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관내 예술인, 자원봉사자들의 재능나눔으로 기획된 입성마을축제는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입니다. 지역 장애인시설, 노인보호시설 이용인들도 서비스 지원자들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나와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의 풍선아트,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만남 먹거리, 지역특산품 판매,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 드라마 속 의상 대여 등 다양한 준비로 주민들에게 즐거운 주말을 선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걷는 꽃길, 코로나로 미뤘던 시간, 주민들은 다시 따뜻한 봄을 맞는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